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성의 립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내가 옷을 조금 만들 줄 안다 그러신 분들 나가세요. 너무 오늘은 쉽기 때문에 지금 막 미싱을 배우신 분만 보세요. 너무 오늘 패턴은 너무 쉽고 옷만들기는 더더욱 쉬워요. 진짜 패턴하고 봉제까지 지금 막 미싱 직선 바퀴를 하신 분들은 이 옷을 꼭 만드셔야 돼요. 너무 쉽고 예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볼 옷은 커팅 오버핏 베스트에요. 말 그대로에요. 옷이 끝부분을 다 커팅으로만 해서 만들었어요. 밑단도 커팅, 앞중심도 커팅, 목도 커팅, 다 이렇게 커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오버로크 칠 필요도 없고 시접 정리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커팅만 하고 가방 보듯이 어깨 양쪽 옆에 주머니만 달면 끝나요. 진짜 재단까지 해서 여러분들 30분, 진짜 초보다 그럼 1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패턴 또한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디자인 잠깐 볼게요. 일단은 어깨를 드롭을 많이 시켰어요. 베스트인데 어깨 드롭을 많이 시켰어요. 자, 어깨를 드롭을 많이 시키면서 프리센스 라인을 커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커팅을 딱 하나를 넣어주기 때문에 커팅을 하고 옆선을 붙였어요. 커팅을 하고 옆선을 딱 이렇게 통으로 붙였기 때문에 바느질을 좀 줄이면서 가벼워졌어요. 자, 이렇게 커팅하고 이렇게 놓고 아웃 포켓을 하나 커팅해서 아웃 포켓을 위에다가 고정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중심도 그냥 커팅해서 놓고 옆선 겹쳐서 위에서 스티치로 때렸고 어깨도 겹쳐서 위에서 스티치로 때렸어요. 와우! 뭐 디자인이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자, 원단 자체는 울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 원단인데 울 펠트지 같은 원단인데 커팅을 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놔서 신축성이, 신축성은 약간 있어요. 신축성이 있고 두께감도 살짝 있어서 한 겹으로만 만들어도 안감이 없어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각이 잡혀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 뭔가 하드한 느낌. 부드럽지만 원단 자체는 부드럽지만 하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뭔가 딱 중심을 잡아줘요. 무게감이 있어서. 자, 원단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럼 지금부터인데 패턴 뜨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패턴이 휙 하고 지나가요. 한 10분 정도 뿐이야 안걸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도 보시고 처음 초보자라면은 한번 흉내내보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패턴은 여기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패턴을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패턴 보시면 되고요. 거기 더보기 가셔서 패턴 클릭하시면 보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쉽지만 그래도 나는 패턴을 꼭 받아서 한번 내 같은 패턴하고 립바 같은 패턴하고 비교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에 가시면 무료로 패턴을 일주일 동안 나눠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구매하셔서 본인이 뜬 패턴하고도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보실 건데 만드는 영상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영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요청은 1.5야드 정도 들어갔습니다. 만드는 영상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spect. 감사합니다. 자, 너무 쉽죠? 아니 뭐야? 저렇게도 옷이야? 이것도 옷이에요. 커팅 돼서 입는 이 옷. 커팅 오버핏 베스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봤는데 지금 아마 중급 정도 되는 분들은 아우 시시해 라고 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 지금 막 미신 직선 받기 딱 하신 분들은 이거 꼭 만들어보셔야 돼요. 아마 본인이 여태까지 만든 옷 중에서 최고일 거예요. 지금 초보자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밤은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